자 간다 우리 아들! 현수야! 아 이거 모를텐데? 샴푸로 머리 감은 다음에 부드러워지라고 또 뭐 이렇게 바르거든? 혹시 이거 아나? 샴푸 말고! 아니 나 그거 몰라! 패스! 패스 이건 모를텐데! 아 대단하다! 아 빠르다! 아!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예! 여덟 개! 여덟 개! 자 다음 누굽니까?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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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우가 여기인가요? 승우 몇 개 맞힐까요? 음... 다! 다 맞힐 거예요? 다 맞힌대요? 승우야 큰 목소리로 해야 엄마가 들리는 거야? 자 갑니다 시작! 승우야 선풍기에서 뭐가 확 나오지? 파랑! 맞습니다 나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키운 건데 강낭콩! 강낭콩! 아니... 보슴도치? 키우는 거! 햄스터? 그렇죠! 아이 잘한다! 어 그거 저 잘... 그건 내가 지지할게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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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히고! 그래 맞히고! 알겠어! 여기 앉아야지! 승우야! 승우야! 알겠어! 그래 그래! 우리 어저께 어디 집에 갔었지? 음... 초콜릿 준 사람 누구지? 엄마 없으면 누가 너 데리러 오지? 할머니! 할머니인데 무슨 할머니야? 왜 할머니야? 맞아! 하나 더 할까? 엄마가 예쁠 때 그 동그라미 엄마 많은 거 보석? 다이아몬드? 거울? 엄마 오늘 목에다 걸고... 목걸이? 가자! 잘했다! 네! 도끼도끼도 다니면서! 호박 땡땡! 뭐 양송이 땡땡! 뭔지 알아? 왜 왜 누나들이... 음식? 어 음식인데 누나들이 페미닛 레스토랑 가면 엄마 나 양송이 땡땡 시켜줘 그러잖아! 수프! 감사합니다! 네! 빨간 건데... 사과? 아니 그거 아니고... 잘라져 있어요! 수박? 아니... 그 껍질이... 그 소풍 갈 때... 그... 간식도 되고 음식도 돼... 그... 끝이야? 아니... 빨간 거 말랑말랑한 거... 소세지? 완전 맞췄습니다! 소세지 6개! 너무 잘했다! 잘했다! 아니야... 이렇게 좀 잘한 거야... 영원야! 가자 가자 가자! 자 갑니다! 시작! 우율아! 달리기인데 아주 오래... 42.19kg를 뛰는 달리기! 바라톤! 그렇지! 좋아! 좋아! 내가 잘못해서 이걸 써야 돼! 반성문! 영어로! This is a fish! 피쉬! 10대 5! 베리... 어... 페이스라이! 지금 방금... 맞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앞니! 송곳니! 덧니! 아니... 아니 이게... 잇몸! 그렇죠! 33! 빼기 8! 할 수 있어! 25? 25! 25에서 8을 한 번 더 빼! 우와 이거 누가 내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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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좋아! 이거... 신인들이 이거 하는 거! 염불? 아니 기도 말고! 절! 아니! 명상! 구하세요! 시주! 뭔가 해! 기부! 합장! 합장! 합장 했는데... 설레... 운율아! 아빠는... 사자고... 너는... 염소고... 이... 하늘에 이런 걸 보고 뭘 맞히는 걸 뭐라고 그러지? 별자리! 그렇지! 좋아! 야! 어! 물고기! 이거... 이걸 깎아야 돼! 엽산! 그래! 이걸 깎아야 돼! 깎아? 이걸 물고기! 비늘! 비늘! 엽산! 엽산! 운율아! 엄마가 맨날 이거 먹지! 채소! 야채? 뭐 뿌려서? 짱! 그렇죠! 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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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연결! 연결! 그래 그래! 잘했다! 최유미!